모금모글 asmr 오징어 이게 제일 맛있네요 너무 고소해요 오징어 저는 바삭하고 조금만 더 먼저 먹어보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하얀색을 흘리로 만들어서 한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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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로는 단맛을 먹었어요 너무 너무 좋아요 한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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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스는 정말 부드럽네요 너무 맛있어요 왈도 입에 garbun 이거 하나도 너무 달아요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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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볼 매콤달콤달콤 겉은 계란 이 계란은 계란을 넣어줘요 계란은 계란을 먹어볼게요 더 맛있어요 시원한 계란은 계란을 넣어주면 아삭아삭